맷 하이 맷 샘 하이 샘 아우! 도는 히트 미 쬐경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도트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도트 얘네들이야 얘네들하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거야 이거 뭐야? 에이 에이 어떻게 생겼어? 개미처럼 생겼어? 개미가 있는 에 에 에이 오 어 이건 뭐지? 상같이 생겼어? 비 이거는 비야 얘들아 얘네들 몸으로 만들어 보세요 시작합니다 재준이 에이가 비슷합니다 근데 몸같은 것 같은데 에이 에이 사진이 좋은데 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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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보다 잘하나 요원 아 저의 너희들이 보여줘 봐